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권호영 변호사님은 재판부의 판결문 특히 인천광역시연수월 그 내용을 그냥 거의 복제를 했기 때문에 다른 재검표에서도 선거무효소송에서도 대법관들이 핵심적인 그런 원고적 소송을 기각한 핵심적인 내용일 여러분들 우리가 다 판결문을 읽어보기가 힘드니까 오래전에 한번 다뤘습니다마는 그 핵심적인 것은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바는 없지 않으나 원고적이 범인을 잡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범인이 누군지 범행방법이 무엇인지를 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적 소송을 기각한다. 그게 대법관들의 논리인 겁니다.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젊은 날에 학위를 했기 때문에 대법관들의 판결문을 보고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법관을 했으면 논리적인 그런 비약 같은 게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심되지만 범인을 잡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적에 소송을 기각한다. 그건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원고들이 구체적인 부정선거 범죄의 주체 그리고 방법 등에 대하여 주장과 증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에 청고를 기각한다. 2020년 수삼십 사건이 인천광역시 연수월 원고 민경욱의 선거무요 소송에 관한 재판입니다. 선거 주체를 방법을 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저히 확률이 없는 비정상적인 투표 결과와 그 물증으로 새로 위조 투입된 것이 유관상 명백한 투표지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수사가 되지 않은 부정선거의 범인과 방법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돌린 대법원 판결은 항우 두고두고 비판을 받을 것이다. 범인을 잡아와라. 그리고 방법을 너희들이 찾아오라. 이게 조재연과 천대엽과 이동훈의 여러분들 판경문의 핵심입니다. 그 주체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거나 적어도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합리적으로 명백하게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점은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통하여 증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결문 내용이 나오는 것이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몰래 하기 위해서는 법은 조재연과 천대엽과 이동훈의 판결물입니다.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인력과 조직 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부정선거 주체들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없다. 크게 여러분들 법관들이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에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 이런 엉터리 판관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야 H님이 여러분들 낸 차익각 그래프입니다.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이 부정선거는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전국의 여러분들 3284군데의 투표소에서 거의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을 더해준 겁니다. 표를.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표를 빼앗은 겁니다.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자료를 북조선인민공화국에서 만들었습니까? 이 자료를 중국 공상당에서 만들었습니까? 이 자료의 생산주체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인 겁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하냐? 부정선거의 주체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겁니다. 부정선거의 방법은 전산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특히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위조 투표제를 얼마를 투입했는지는 현재로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산조작을 실행한 주체와 전산조작을 실행한 방법은 밝혀진 겁니다. 그러나 범인을 잡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범인인 거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조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를 법관들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해서 증명을 하지 못했다. 이게 대한민국 법관들의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너무 부패한 겁니다. 나는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규명하면서 이 나라가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니구나. 내가 알던 나라보다 훨씬 더 심하게 썩어버렸구나. 이것은 구제가 안 되겠구나.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가겠구나. 이거를 4년간 여러분들 이 문제를 규명하면서 갖게 된 부산물입니다. 얻은 혜택인 겁니다. 완전히 이 나라의 앞나라에 대해서 뭐죠? 그냥 그걸 접은 겁니다. 이 애들이 대법관들이란 거구나. 대법관들이 이 정도로 썩었으면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지 경찰이 어떤지 호언이 다 국회의원이 어떤지를 뭡니까? 그냥 안 봐도 그냥 군이 어떨지도 다 여러분들 뭡니까? 그게 고만고만한 수준일 테니까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걸 깔아무게는 것을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안 겁니다. 그 사람도 검사 출신이니까. 그 사람도 그냥 검사 출신이니까. 한동훈이가 뭡니까? 실제로 대법관들이 이름대로 위임한 수사였다. 이렇게 하더라도 놀라지 않는 겁니다. 그냥 전부가 뭡니까? 썩어문드러진 겁니다.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해서 증명을 하지 못했다. 이걸 증명을 못했다는 겁니다. 전부 다 이런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준 거고 그다음에 이 생산 주체는 김정은 이 아니고 과천에 있는 대한민국 선관위에 이렇게 자료를 만든 겁니다. 이런 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자료를 대한민국 선관위가 만들었지. 북조선인민공화국이 만든 것도 아니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서울이죠. 이거는 전국이고 이거는 서울이고 이거를 다 만든 겁니다. 권호영 변호사께서 인천연수월 4.15 총선 개표 결과는 통계학상으로 2억 6천만 분의 1의 가능성밖에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학술적인 분석 결과가 허병기 교수가 진술을 했고 대법관들이 직접 검증한 투표지들이 실제 투표와 개표에 사용된 투표지가 아닌 새로 제작되어 바꾸치기된 물증을 확인하였다. 투표관리관에 자신이 관리하는 투표장에 존재하지 않았고 덧지도 못한 관인이 붉은색으로 일장기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도장입니다. 송도에서 나왔던 인천광역시 뭉개진 투표지들이 한 투표소 대부분 투표지에서 나온 점에 대하여 천한 600장 정도 나왔죠. 투표지가 정상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발행된 투표지 아닌 사실을 분명히 증언하였다. 투표관리관이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부정선거에 덮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선거에 주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입정책임이라는 용어 대신에 정명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원고가 선거결과 조작을 한 범인이 누군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지를 모두 밝히지 않으면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법기술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을 가지고 이렇게 밥벌이를 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썩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제항하지 않으면 한국은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제항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겁니다. 젊은 세대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래서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저는 이 일을 4.15 총선이나 그 이후에 이 문제가 밝혀진 데까지 4.15 총선 정도 일단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다루겠지만 그러나 완전히 한국에 대해서는 희망을 접은 겁니다. 제항할 수 없는 민족이라는 것은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원래 노예에 맞는 사람이니까 한 70년 80년도 자유인으로 뭡니까 양복을 입고 다 사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손을 쓰기가 어디에 쓰건 다 이름들 그냥 문드러진 겁니다. 신임 대통령부터 시작해 모두가 다 그냥 썩어서 그냥 내가 보기에는 그냥 썩은 악취가 그냥 진동을 하는 겁니다. 썩은 악취가 진동을 해 가지고 그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누가 여러분들 나라에 제대로 남겠습니까 입학이 조작 안 되겠습니까 취업이 조작 안 되겠습니까 부동산 거래는 또 얼마나 여러분들 조작이나 사기가 많아지겠습니까 무슨 각종 조합장 선거 학교 여러분들 반장 선거도 다 조작을 할 겁니다. 그럼 다 이름들 아름아름으로 정치 권력을 진 사람들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뭐죠 다 손을 쐬하게 했죠. 그게 정실로 다 여러분들 사회주의가 되면 돌아가지 않습니까 공직 선거 물론이고 모든 게 다 부패해지는 거죠. 부패해지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수탈이 시작이 안 되겠습니까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정책의 이름으로 조세를 과하느라 준조세를 과하느라 그렇게 했으면 가겠죠. 그거면 끝나겠습니까 외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방 이렇게 썩으면 국방은 온전하겠습니까 다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건데 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참정권이 반매기 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태반일 겁니다. 니나 신경 써라 나는 뭐 참정권이 여러분들 이놈이 되나 저놈이 되나 관계없으니까 그냥 니나 신경 써라 나는 관계없다 이야기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